아 어머니 맛없어서 안 먹는다고요 사자고추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오늘의 단어는 사자고추입니다 사자고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말로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일단 채소고요 콩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어요 매운맛이 별로 없습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고요 색깔은 초록,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 자체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 정도면 뭔지 아시겠죠? 사자고추는 바로 피망, 파프리카를 이르는 북한말입니다 수사자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수사자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